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박두진 파트너님 자료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의 투자 DJ 박두진 부장입니다. 방송을 보시면 서울 중심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놓고 자료상의 분석으로 그렇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은평구에 좋은 재개발 구역이 있어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중심부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외곽지역이지만 추천해 주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유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서북구의 대장주인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은 1960년대에 도심 철거민 거주자들이 대량으로 이주해 발생한 단독 다가유주택 밀집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암 DMC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 집이 낡고 대형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증산동은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에 수색증산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경기 친체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이 해제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북권의 각종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하여 뉴타운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 서북권 지역이 집중 조명을 좀 받으면서 이 지역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수색증산 뉴타운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북권, 수색상암, 서울부도지에 위치한 수색증산 뉴타운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업무지구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상암 DMC 내에 직주 근적성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수색역, 증산역 등 쓰리플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면 수색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철도시설 이전 부지에 여의도의 면적의 약 1.5배 규모로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상암 DMC가 서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포구와 인접한 위치에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 타용도 많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낙후된 이미지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또 외곽 지역에 위치하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 개발 후재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좀 이 부분들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은평구의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적었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수색 4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후 재출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미 관리처분 인과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단지는 이미 분양을 완료하여 공사 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행정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북의 산대장인 마용성 중 마포구와 인접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DMC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수색산, 옆으로는 불광천, 밑으로는 한강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네, 자연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 장점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관과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되시겠네요. 무엇보다 위치도 좋고요. 여러 가지 상암디지털시티 업무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핵심은 상암디엠씨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지구는 2000년대 초반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상암디엠씨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특화 권영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2000년 초반 한류와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약 17만 평 부지에 상암디엠씨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에 제2의 여의도라 불리우며 많은 고급 인력들이 상암디엠씨에 입장하고 있어 상암디엠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SBS, KBS, MBC 등 서울경제를 포함한 지상 3사가 있고요. 그리고 YTN, TVN, JTBC 등 각종 케이블 방송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방송 중심지로서 기획사 및 제작사가 모여있기 시작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특화 권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때문에 DMC적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방송국은 물론이고요. 방송 관련 업체들도 많지만 IT 업체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IT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한 지역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파트너님? 네, 그렇습니다. 상암디엠씨 내에는 방송국 관련 시설만 있는 게 아닌데요. 삼성, SDS, LG유플러스, LGCNS, 상암동 우리은행센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및 IT 업체들이 모여있습니다. 상암디엠씨 내에는 약 600여 개 넘는 기업과 약 6만여 명의 종사자가 단지 내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암디엠씨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지역인데요. 각종 기업의 사업이 이전하거나 추가 건립하는 것 한편 각종 관련 공개업들이 대거 모여있어 상암디엠씨에서 점심시간을 잠깐 지켜보신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장관을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상암디엠씨에 방송 관련 시설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정말 이런 여러 기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색 증사는 상암디엠씨 바로 앞에 방송금 몇 개 있고 외곽은 외곽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외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암디엠씨만으로도 직주 근접의 메이트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600개의 기업 그리고 6만여 명의 종사자가 이 지역에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꼭 짚어주셨고요. 위치가 외곽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암디엠씨만으로도 직주 근접의 효과를 정말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꼭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에 어떤 점들을 또 짚어보면 좋을까요? 마포구와 은평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차량기지와 지상철로 인해 상암디엠씨와 수색 증상은 단절되어 있었는데요. 상암디엠씨가 이렇게 개발할 때 동안 수색 증상은 낙후된 채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지상철을 지화하여 대규모 공원과 쇼핑문화 산업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사례로 공덕역에서 효천공원 압력까지 경위중앙선을 지화하여 경위선 숲기를 조성했던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위중앙선 지상철을 지화하여 그 위에 공원 및 상철을 조성하여 현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였는데요. 현지에 가서 보시면 이런 철길이 있었던 흔적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공원과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위선 숲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쇼핑 문화공간을 조성을 함으로써 상암과 수색 증산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위치도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선 숲길의 사례처럼 철도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명소가 재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외에도 호재 소식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2030 서울 플랜을 통해 수색 역세권 개발을 7대 광역시 중 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DMC 내에 기능을 지원한 업무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을 설립할 것이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상압시설, 근린생활 시설들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주, 수색역은 상암동 거주자나 외국인들을 위한 복합 컴프레스 단지로 개발을 할 것이고 DMC와 연결된 업무, 상업, 복합 거점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DMC의 부족한 기능을 도심 지원 기능 시설을 도입하여 쇼핑, 문화, 비즈니스가 한 공간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DMC 역구역은 트리플 역사권의 장점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통화 환승시설로 조성할 것이고 서부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규모 복합 쇼핑 공간,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조성할 것입니다. 2017년 코레일과 롯데쇼핑이 손잡고 발표한 수색역세권 구역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DMC 역과 차량 기지에 약 1,500억 원을 들여 롯데 복합 쇼핑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 상위대회 반대와 서울시 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통해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C 구역을 시작으로 수색역세권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 서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색역과 DMC역 사이의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중소규모를 위한 업무시설, 오피테, 숙박시설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DMC와 기능을 연계해 창조문화산업, 클러스터, 인큐베이팅 시설들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색역세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수색과 상암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미디어의 산업 중심이 될 것이며 상업 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 거점으로 교통, 문화, 경제, 서부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호재 소식들 정말 많습니다. 또 넓은 공원은 물론이고요. 상암 DMC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쇼핑과 문화시설, 복합공간 조성까지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통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수색증산은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증산역을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추후 원제, 원종, 홍대선이 계획되어 있고 KTX 3단계 사업인 수색과 광명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마포구와 영두포르구를 연결하는 월드컵 대교가 2010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위치의 장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의 주거 환경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네, 그럼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뒤쪽으로는 수색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불광천이 있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상암 근린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인데요. 예전 석유비축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여 예전 상암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상암DNC와 더불어 천단, 친환경, 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갈대밭들이 반겨줄 텐데요. 북쪽으로는 수색산, 남쪽으로는 한강이 넓게 펼쳐져 있고 길 건너에는 영등포, 마곡, 여의도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환경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럼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내에는 수색초, 증산초중, 연서중학교가 뉴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맞은편으로는 상암동에는 각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학교, 드와이트 외근인학교 등 학군과 상징적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과 교육환경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것 외에 수색일대를 직접 개발하는 호재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색증산, 뉴타운에는 또 다른 개발 호재도 있는데요. 수색변전소와 전력설비를 지중화할 예정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내에 혐오시설로 눈치밥을 먹던 수색변전소와 송전철탑을 지중화하여 수색2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2020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색변전소가 지중화된 자리에는 택지와 업무,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이며 송전철탑이 지났던 자리는 공원 녹지와 자연 녹지로 회복을 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및 복지시설로 재탄생이 될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의 호재와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장의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현장인 수색증산 뉴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수색형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 발표로 한층 더 뜨거워진 현장의 모습.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및 증산동은 1960년대 도심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이 외곽으로 이주해 형성된 대표적인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암 DMC와 단절되어 있는 데다 집이 낡고 대형 변전소까지 있어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수색증산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 수색증산 뉴타운을 지정했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일부 지역은 해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권 일대 및 수색역 인근으로 각종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면서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도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서부권 부도심에 위치한 수색증산 뉴타운은 상암 DMC 미디어 업무지구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제2의 여의도라 불리며 방송국과 게임, IT, 영화산업 등 미디어와 첨단산업 관련 업무직으로서 5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으며 약 4만 2천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성은 물론 DMC 내에 완벽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색증산은 트리플 역세권이며 서울 서부권 개발호재의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MC 수색역 일대는 현재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 주거환경 개선 기대가 큽니다. 수색증산동 일대가 모두 개발을 완료한다면 자족기능을 갖춘 서울 서북북권 핵심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수색증산 뉴타운은 입주권 가격이 인근의 상암동 아파트값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만 들어서는 배두타운이 아닌 대규모 업무단지 유치로 자족도시로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수색증산동 일대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서울의 서북권의 끝자락이지만 수색역 일대의 복합개발이 완성되면 수색증산, 상암지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 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이 일대가 교통, 문화, 경제가 어우러진 서북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직주 근접의 마지막 투자처로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증산 뉴타운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수색증산 뉴타운은 디지털 산업,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배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민 실장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색증산 지역의 현재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재정비가 완료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각 구역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색증산 뉴타운은 워낙 구역이 다양해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수색변전소가 이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6구역, 8구역, 9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 6구역은 수색역 바로 앞에 있는 대규모 단지로서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약 90%가 철거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지금 세부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색 8구역은 수색변전소 바로 뒤쪽으로 가장 수색변전소 지중화의 사업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과를 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처분 인과를 위한 지작물 조사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수색 9구역은 2018년 12월 달에 일반 분양을 238대 1의 경쟁률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였고 현재 터닫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4구역, 7구역, 1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색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색 4구역은 2017년 7월 달에 일반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수색 7구역은 앞서 설명드렸던 수색 6구역과 함께 건설사 GS로서 자위타운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2주가 완료되어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색 13구역은 수색 면적 중 단위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인데요. 현재 2주 중에 있으며 2주 완료율이 98%에 당할 정도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옆으로 넘어와 증산 2구역은 수색 증산 유타운 내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트리플 역세권을 DMC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한 DMC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현재 2주 완료 후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증산 4구역은 해제 후 재추진하고 있으며 증산 5구역은 롯데건설 시공사로 약 1700세대 바로 뒤쪽으로는 수색산, 앞쪽으로는 불강천에 위치하고 있고 증산역과 세절력을 끼고 있는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구역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포인트만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는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월드컵 단지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어진 10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면 인근에 DMC 파큐브 자의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제역 역세권의 대규모 단지로서 현재 59제곱미터는 8억에서 9억, 84제곱미터는 10억에서 13억 정도의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수색, 증산, 뉴타운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상한 DMC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직주 근접의 후광효과를 노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되는 수색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서부권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색, 증산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의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의 수익률적인 부분에